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수 200페이지 중계보수 및 실비인데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것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중계보수 청구권 발생이 있습니다. 발생은 중계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어야 하고요. 204페이지 양가로 3번, 중계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계보수 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입니다. 행사, 중계보수 청구권은 동그라미 1번, 중계완성을 정지조건부로 계약 승리과 동시에 발생은 합니다. 발생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중계계약 승리과 동시에 발생은 합니다. 그런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행사 밑줄 치시고 행사하려면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3번에 중계보수 청구권의 소멸입니다. 맨 밑에.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무효치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보수 청구권인데요. 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입니다. 중계보수 청구권 발생은 중계계약 시 거래계약 승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합니다.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고요. 소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무효치소, 해제된 경우 무효치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계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개업공개사 고의과실 없이 거래당사자의 이행제체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중계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205페이지 중계보수 기준과 한도인데요. 주택에 대한 중계보수는 국토교통무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주택 외의 중계상무로의 중계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무령으로 정합니다. 동그라미 1번 현재 국토교통무령에 따르면 주택의 중계보수는 중계의로인 쌍방 각각 쌍방 동그라미 각각 동그라미 쌍방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아래 별표와 같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개정됐습니다. 206페이지 시도조례가 있네요. 이거 뭐 굳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게 15억 이상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천분의 7 매매의 경우 임대차의 경우 15억 이상인 경우는 천분의 6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계보수가 인하됐습니다. 매매는 종전에 0.9% 천분의 9 임대차는 천분의 8 0.7% 했는데 지금은 최대가 매매는 천분의 7 0.7%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대가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계보수를 보면 첫 번째 주택이 있고요. 주택이 있고 주택외가 있는데 주택외의 경우 매매가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는 천분의 7 임대차는 천분의 6 천분의 6이 0.6% 같은 말이죠. 주택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이 국토교통부령의 매매는 0.7 임대차는 0.6%입니다. 15억 이상인 경우 최대 자 그 다음에 주택외가 있는데요. 주택외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매매나 임대차 모두 천분의 9,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개혁공개사는 주택외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외의 경우에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가 작은 요율표를 개시하면 됩니다. 주택외의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해서 개시해야 됩니다. 207페이지 4번입니다. 개혁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사무소 기준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사무소 맨 밑에 있죠. 따라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분사무소가 있는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동그라미 5번 동일 동일 세 번 밑줄 치세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리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밑줄 치십시오.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과 부분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도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전형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죠. 중개 5번 중개 보수 산정입니다. 중개 보수 산정 1번에 보면 매매의 동그라미 1번 매매의 경우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된다. 매매 대금인데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인 경우는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인 경우 분양가가 분양가가 5억이고요. 계약금이 계약금이 5천만원 중도금 5천만원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이 P가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다. 이러면은 실제 얼마 주고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1억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해서 2억 주고 거래하는 거죠. 실제 거래되는 금액 2억 곱하기 요유를 하는 것이다. 분양가에다가 요유를 곱하는 게 아니다. 판례입니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다음은 208페이지 맨 위의 동그라미 2번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상가하고 주택이 있는데 2억짜리 상가가 있고 3억짜리 주택이 있으면 3억짜리 주택은 중계보수가 시도 조례에 의하면 120만원입니다. 조례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120만원이고 상가의 경우에는 0.9%까지 받을 수 있죠. 상가의 경우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중계보수가 큰 거 180만원을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거 거래 금액이 크니까 120만원씩을 상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208페이지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 만약에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만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4,500만원이고 보증금 500을 더하면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5천만원 이상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500에 월세가 40만원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원 더하기 500만원 하면 4,500만원입니다. 이렇게 4,500만원 즉, 5천만원 미만이 나올 경우에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월차임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러면 4,700만원 28 2,800만원에다가 보증금 500을 더하면 3,300만원에 곱하기 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주택외라면 0.9%까지 받을 수 있고 주택이라면 최대 0.6%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겠죠. 임대차라면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동그라미 3번 4번 산출된 보수는 쌍방 각각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권리금을 중계보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권리금은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고요 프리미엄은 포함시킵니다.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따로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계보수 포함 안 된다는 말은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6번에 있죠.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중계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계보수 지급 시기 6번에 중계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장금 치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계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도 공인중계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에 법정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 10만 원 더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보통 일반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판매금액에 그런데 중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도 된다. 209페이지 실비와 영수증인데요. 실비 받으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앞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관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계보수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있는데 이 지도감독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기한들 이게 시험 볼 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요. 행정처분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37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가 되겠는데 협회는 시험에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왜 협회가 많이 출제 안되냐면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설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협회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237페이지 2번 협회의 성격인데요.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계사 밑줄 치십시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계사가 회원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밑줄 치십시오.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 인가, 인가 네모하십시오. 공인중개사법상 인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인가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등기 밑줄 치십시오. 등기함으로서 성립합니다. 등기함으로서 성립한다. 그리고 협회에 설립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협회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협회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협회 설립인데 1번 설립의 개업공인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네번째 줄에 설립할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인개사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 지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설립 못합니다. 개업공인개사가 설립할 수 있고요. 2번, 정관작성인데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요. 서명 300인입니다. 발기인은 300명입니다.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개사 600명 밑줄 치십시오. 600명 숫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창립총회에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요.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239페이지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밑도에서 20명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서울에서만 몽땅 600명 다 오면 안되고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합니다. 4번, 설립인가 받아서 5번,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면 X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협회의 조직입니다. 1번, 협회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없고요. 2번, 지부와 지회가 있는데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협회의 임원 등인데 협회의 임원의 내용과 자격, 임원의 수 그리고 임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협회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고 자기들이 정관으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임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대해서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고요. 일단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임의 설립주의 임의 가입주의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중개보수가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죠.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그리고 협회의 업무 240페이지 제4절 협회의 업무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